네 앞서 좀 무겁고 또 가슴 아픈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뉴스를 듣는 이유가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뉴스를 찾고 또 듣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온 좋은 이슈와 뉴스들 이 코너에 짧게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는 아주 알짜 코너죠 오나라 이호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말 동안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가 검수완박이라는 말인데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압축축약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보통 형사사건을 경찰의 수사 그리고 검찰의 기소 판사의 판결 세 단계로 처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검찰은 경찰과 판사 사이에서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고 사건을 법원으로 보낼지 말지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검찰이 경찰보다 더 많은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었죠 그래서 현 정부가 작년에 검찰은 6대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면서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하기 전 보완 수사만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6대 범죄 범위가 좀 모호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얘기되다 주춤했던 검소한 박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탄핵도 그랬습니다만 주요 정치 국면의 최종적인 해법은 결국 사법적으로 해결됩니다 기소를 하고 처벌을 받으면 끝나는 그래서 굉장히 법적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여야가 굉장히 날소 있어요 여러 가지 역사적 이유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먼저 뭐라고 했나요? 네 TBS 뉴스공장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을 했었는데요 황 의원은 검찰이 아무래도 검소 안 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죠 네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의 오만한 조직 이기주의 그리고 공무원의 본분을 지키지 않은 공직기관 문란행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뭔가 대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앞서 좀 6대 범죄도 모호하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황 의원은 제3의 전문화된 또는 다원화된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수사기관을 서로 분산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검찰은 중앙지검장 회의를 하고 있고 앞서 저희가 뉴스 시간에 김오수 검찰총장의 목소리도 들려서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반발이 거셉니다 오히려 국민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 불편을 초래한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여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 공세를 좀 이어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mbc 시선집중에 출연을 했는데요 김 의원은 황 의원과 마찬가지로 검찰은 국가공무원이고 법무부 외청인데 이렇게 자기들 이해관계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면 이거 집단행동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했고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대선 전에도 결과와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수사 기소 분리 완수하겠다 약속을 끊임없이 했었고 이것은 현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 당시의 대선 공약일 뿐만 아니라 이번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 검찰이 이 수사와 기소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었을 때 이제 뭔가 좀 불편 부당한 게 생기기도 하고 또 검찰 재식구 감사기라든가 별권 수사 같은 것들 a를 수사하려고 했는데 b가 걸렸으니까 b도 수사해버리는 정치적으로 악용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또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서가 어떤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도 반발했죠 네 맞습니다. 앞서서 김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이 수사 기소 분리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를 해드렸죠 cbs 뉴스쇼에 출연해서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같은 생각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수처 설치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평가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민주당이었는데 지금 공수처 시행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고친다는 게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현 또 차기 대통령 곧 취임할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정치적 공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이분 아마 판사를 지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도 뭐라고 한마디 하셨네요 네 이분은 kbs 최강시사에 출연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이 법을 만약에 통과시키려고 하면 강제적인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적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안건조정위원회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여당 셋 야당 셋 총 6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3분의 2 그러니까 6명 중에 4명이 동의하면 의장이 이 내용에 대해 종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양향자 의원의 사보잉 이야기거든요 이게 참 핵심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양향자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 무소속은 민주당 의원이셨잖아요 네 무소속은 야당이니까 야당 몫에서 3명 중에 한 자리가 양향자 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대 2가 되면서 결국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될 거다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사보잉시켰다라는 얘기이고 또 그렇게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은 절차적인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안에서 이 문제로 지금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다른 당의 목소리도 궁금하긴 합니다 네 정의당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윤입니다에서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정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개혁보다 검수한박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 같다라고 했고요 시기도 절차도 내용도 정의당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개혁은 아니고 검수한박에만 몰두하고 있다 사실 정치개혁은 앞서 말씀드린 소선거구제 개선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선거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왜 신경 안 쓰고 검수한박에 지금 모든 힘을 쏟느냐 이런 얘기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고 사회 소식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범죄 소식 사실 그만 전해드리고 싶은데 가평계곡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도 이제 앞서 좀 이런 얘기들을 다루긴 했는데 이게 뭐 까면 깔수록 양파처럼 계속 내막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가평계곡 사건의 용의자 이은혜와 조현수 이 두 사람에 대한 공개수배 벌써 13일째 내려져 있는데요 CBS 뉴스쇼에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가 출연해서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교수는 지금 이 범죄가 사실은 규모가 생각보다 큰 범죄일 수도 있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은혜 씨 개인만 주목할 게 아니라 관련된 친구 공범 동료 다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과거 교통사고 또 해외에서 서핑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 여러 가지들이 합쳐져 있고요 범죄를 이제 지금 드러난 진술로만 보면 뭔가 법을 잘 알고서 계획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가평 사고 같은 경우에는 다이빙 사고가 있던 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수정 교수도 정치 행보도 하셨지만 어쨌든 이쪽 분야 전문가니까 뭐라고 분석을 했나요 그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피해자 윤 씨가 수영을 못하고요 그렇죠 굉장히 공포를 호소합니다 인간이라면 타인이 공포를 호소할 때 아 무섭겠구나 해코지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반응이 오는데 이은혜의 반응을 보면 전혀 공감 능력을 읽을 수 없다 이렇게 이 교수는 밝혔고요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주류의 정서로 읽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또 y10라디오가 새로 법률 프로그램 하나 론칭하는데 거기서도 다뤄지겠지만 부작에 의한 사리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구하지 않는 것도 중범죄입니다 그걸로 지금 일단 경찰이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는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많은 이런 강경사건에서 보는 사이코패스 이런 얘기가 떠올라요 네 사이코패스 그리고 피해자가 또 남편이라는 점에서 고유정 사건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교수는 이 두 범죄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앞서서 고유정의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일종의 분노에 기인한 범죄였던 반면에 이은혜 씨의 경우에는 이런 감정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익을 얻겠다 저 사람은 물에 빠뜨려서 이익을 얻겠다 여기에 기인한 게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고유정은 경계선 성격장애면 이은혜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를테면 분노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저지르는 범죄 행위는 약간 경계선 성격장애 고유정의 사례를 얘기한 거고 이은혜 같은 경우는 자기의 남편 가족이 죽어가는데 전혀 감정적 동요도 없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인 것 같다 이런 얘기 분석도 나왔었군요 어쨌든 좀 두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지금 확실히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사람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나라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